저한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겠지. 하하 왜 이래. 그 사람이 왜 날 도와주는 건데. 우리가 불쌍하니?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그보다 더 힘든 일 있었어도 우리 잘 살았어. 왜 함부로 도와줘? 내가 도움받기 싫대잖아. 강동수 너도 참 웃긴다. 너 알면서 내가 어떻게 나올지 알면서 너 여태 모른 척했니? 너만 괜찮으면 그 돈 내가 김윤성 기장한테 갚아줄게. 돈 많아서 좋겠다. 나 오늘부터 불우일신 척하면 되는 거니? 아주 재미있었겠다. 너랑 김윤성 기장이랑 돈 많다고 자랑질하면서 나 속이는 재미 아주 좋았겠다. 어떻게 하는 게 널 위한 건지 모르겠어. 아마 김윤성 기장도 마찬가지였을 거야. 나 위하는 거 그냥 모른 척하면 돼. 너랑 김윤성이랑. 너랑 김윤성이랑. 2012년 3월 7일 LA발 인천행 201편에 대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비행시간은 약 13시간으로 한국 도착시간은 18시 10분경에 도착할 예정입니다. 금일 손님은 퍼스트에 5분, 비즈니스에 20분, 일반석에 250분 탑승해서 총 275분 탑승 예정입니다. 일반석 중에 34주가량에 임산부 한 분 계시니 주의 요망 부탁드립니다. 중국음악 minded 손님 음료는 어떤 걸로 준비해 드릴까요? 물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식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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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그래? 저기요, 저기요. 예수님, 무슨 일이십니까? 어디 아프십니까? 몰라요. 배가, 배가 갑자기 아파요. 어, 안 돼, 안 돼. 한 번도 일어나지 마. 한 번도 일어나지 마, 제발. 제발. 최지혁 매니저님 16실에 앉아계신 산모부께서 갑자기 배가 아프시대요